바로 시식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향 맡아봐, 야, 고추 잡지 않다. 눅눅해져도 그게 이렇게 아내를 보면 되게 촉촉하거든요. 면에서 불맛이 나. 간은 기가 막히다. 손에 맵네? 손에 매워요? 매워요? 매워.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내가 몇 개 먹어보니까. 근데 맛은 있다. 너무 맛있네. 자, 시식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대박. 대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안 먹었는데 맛있어요. 이거 중국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정성들인 보람이 있어. 짜증나는데? 잘생기고 요리까를 잘하시네. 와, 소문 셰프. 야, 김우현 셰프가 오디션 뭐야? 아니, 저거. 저거. 요리 오디션에서도 저런 표정 못 봤는데, 소문 셰프님. 소문 셰프님이 지금. 달라요, 달라. 그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에서 시원한, 시원한 단어 너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았는데.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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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느꼈어요. 오늘 느꼈어요. 시원한 맛을 오늘 느꼈다? 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뒤에서. 이 감탄 면은 뭐. 지금 어느 매장에 출시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유수영 씨의 감탄 면은 너무 감동하면서 먹었습니다. 감동하는 맛인가? 이유리 씨의 그 매콤한 맛은 정말 중독되는 매콤한 맛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자꾸 먹히는 그런 매콤한 맛인데, 이거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태 우리가 출시한다면 이런 라면은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 라면 중에서도. 이유리 씨의 요리 본 모습만 봤을 때는 저희 식당의 셰프보다도 더 잘하는? 정말 놀라운 정도의 칼솜씨와 생장을 한다는 신혁이. 지금 차를 아주 좋아해요. 스카운트 하고 싶은? 오, 스카운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 음식도. 그리고 이 시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이 매콤한 향이 이 시국의 라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맛있었어. 맛있었어. 나보다 잘 만드시는 것 같아. 과연 두 번째 대결에서 누가 웃었을지? 이 요리의 뿔면! 유수영의 감탄 면! 1대2 댄스매치의 승자는? 야, 진짜 진짜. 누굽니까? 유수영과 이유리, 유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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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출시 텐스토랑 1주년 특집 라면 전쟁! 이제 1대1 테스트 매치의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인데 이분들이 맞붙었습니다. 이경규와 이영자가 맞붙었습니다! 야, 빅매치다, 빅매치.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경규 씨는 오늘 대결을 하기는 하시는 건가요? 간단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간이 하지 마세요. 아, 그냥 완제품 끓이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영자 씨는 집에 있는 부엌을 통째로 옮겨 오셨어요. 여기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오셨군요. 자, 일단 두 분이 그러면 어떤 메뉴로 맛붙을지 이경규 씨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제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향! 성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쟤라면 그냥 가슴 빙이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가슴 빙니다. 이 후배들이 만든 걸 제가 디스를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이건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스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재연 불가능합니다. 류수영 씨 말씀하신 거. 네. 내일 당장 추세도 출시합니다. 차라리 류수영 보다는 고윤화가 되는 게 나아요. 류수영 씨를 되게 견제하는데요. 류수영 씨가 다시 가겠거든요. 편수랑을 세우고 있는 두 희둥이 만났습니다. 이경규와 이형자의 대결이죠. 자 두 분의 대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 네. 모어. 데자별로. 오 이거 뭐예요 이거 못 뿌리신 거예요. 미스트다요 미스트. 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어요. 아, 정말.. 굳이 뭐라고 안하신다고.. 지금 170 셌어요! 잠깐 별들에게 물어봤어.. 170 셌어요! 물을 버렸어, 다시.. 지금 이영자 씨는 발을 부어요! 형 안심 많이 해줘요? 안심.. 우와~! 양을 빼낸다.. 아니 간장이.. 조금 매운 고추를 넣어야겠다. 면을. 아, 매운 고추? 네, 청양고추. 이건 요리네, 고추야. 좀 요리해, 요리. 됐다.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깨 가는 거예요. 이거 샀다고, 이것도 샀다고. 아무것도 샀다고? 이것도 샀다 할 것 같아요.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떨리네. 떨리지, 이렇게? 이런, 이런, 처음이야. 아, 물을 또 계량을 해서 넣으시나요? 그럼요. 아, 라면 뒤에 물 계량 써 있잖아요, 몇 그램들하고. 양은 냄비 두 개 들어간 물의 양이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이거 뭘까요? 아, 저게 뭘죠, 저게. 아, 잠깐만. 이게 소고,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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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두 숟가락. 돼지가루요? 네. 아, 고춧가루. 제조해오고 갔어. 지금부터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서민식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면을 이제 드실 수 있도록 내놔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관입니다. 맞아, 늘 그러셨죠. 현실을 아는 거죠. 이경기 선배님한테는 현실이죠. 사골. 그래서 사골 육수를 빼가지고 푹 구워서 국물을 만들게 되면 사실 이게 만들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뭐야? 뭐지? 이야. 분말이 있습니다. 아, 진짜? 분말이 있습니다. 우와. 분말들을 제가 구해선을 만들어서. 분말들을 섞어가지고 돼지 국물 육수의 맛을 만들어보자. 무조건 라면 스프죠. 스프지. 그치. 라면은 스프. 근데 라면 스프는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겠습니다. 사골 분말을. 노선이 확실하시잖아요. 생강 분말. 아, 근데 그거 레시피도 없는데 저렇게 비율 다 해가지고 하신다던데. 오우. 새우 분말. 세우. 오우. 새우 분말. 근데 아이디어 좋다. 오우. 그냥 볼 안 했는데 색깔이. 와우. 이야, 맛있겠다. 뭐야. 왜 그러지? 아, 이거 좀 짠해. 아, 짜. 아, 짜. 아, 이거. 이거 빨간색 라면 스프 있어요? 빨간색 라면 스프 있어요? 라면 스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우와.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한번 먹어봐. 설마. 맛있어. 아, 그래? 한 판씩 끓여보시고. 또다시 도전. 야, 병수하고 다르다. 병수하고 달라. 그럼 몇 점에 술 해야 되나? 굉장히 진지하시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과의 싸움이었죠. 그럼. 이경규의 적은 이경규다. 또 쉬었다 하죠. 아,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겨도 본전이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라면 인생에 스카스 할까봐. 그렇죠. 이번에 참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라면의 대가시다 보니까. 이번에 제일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왠지. 왜이냐면 본인이 세워온 레전드를 자기가 본인이 보셔야 되니까. 이 부담감이 우리 외에 한 열 뺄걸이요. 그렇지. 아, 이제 이렇게 됩니까? 아, 정확한 불안합니다. 아, 완전 맛있어 보이네. 다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맛있어. 이렇게 계속 바꾸고 바꾸고 처음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라면은 레전드 역사잖아요.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깨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대합을 해야겠죠? 아직까지 완신된 라면은 나오지 않았고. 정확하게 맥댐에서 들어가야 되고. 물의 양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말가루 냄새만 맡았는데. 고수는 고수구나.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괜히 라면의 대부가 아니신 분은.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허연 분말로 그 향을 내고 계세요, 지금. 라면의 냉을 정확히. 저거 뭐예요? 저거 이제 그 식용유하고 베트남 고추, 양파, 대파, 마늘을 넣어서 지금 이경규 씨는 지금 면 다 익으면 끝났어요. 지금 옆에서 보니까. 아, 다 다 끝났는데 근데. 아, 이형자 씨도 거의 다 끝난 거구나. 네, 거의 끝났습니다. 간만 잘 마시고. 아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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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참기름 살짝 넣어줍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집에서. 만들었다고요. 김경님은 요리 잘 하셨죠? 참기름. 먹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간장면. 래스팅인가요? 자, 이제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누가 이길까? 이분들은 아마추어라고 봐야되나? 자, 우리 메뉴 평가단 여러분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아, 장난 아니다. 아, 이거 뭐. 안동에서 왔어, 이거? 아니, 아까보다 세트리가 엄청나는데. 배고프다, 미보니까. 조금 라면. 냄새는 이번 라운드가 탑2였던 것 같아요. 탑2.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품을 만들어 오신 분이라 큰 분이에요. 우리가 왜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낸 맛이라고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는 우선 데코레이션, 독창 썩, 면 삼기 모두 다 완벽했고요. 이게 유일하게 간장라면으로 성공할 수 있는 라면이 될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앞으로 짜장라면에 대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맛있고. 근데 하나 단점이 좀 너무 컸어요. 이게 좀 짭니다. 아, 그죠? 네, 좀 많이 짰어요. 그거 정도? 잘 먹었습니다. 일단 바로 시식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웃음을 모세드 셰프, 레이맘 팀 셰프 두 분이 지어주셨고. 와,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웃음을 모세드 셰프, 레이맘 팀 셰프 두 분이 지어주셨고. 여기 매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매장이 어디 있어요? 배달? 매장이 어디 있어요? 야. 야. 노포. 노포에서 끓인 맛이잖아요. 최소 30년분 정도, 네. 아니야. 가른데. 라면을 정말 잘 하시나 보다. 아니, 셰프님께서 거의 뭐, 엄마 집밥 본 아들처럼. 오, 셰프님들 다 원드링킹인데? 와, 이현복 셰프님도 딱. 하시다, 진짜. 올 겨울을 지배하려면. 진짜 대단하시다. 부럽다, 부러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내시지, 진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골하고 돈골하고 그 배합이 거의 다이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네. 사골과 동골의 그 절묘한 배합비를 맞추셔가지고. 네. 정말 좋았습니다. 꼬꼬면에 실패에 성공했지만 오래 못 갔던 이유는 하얀색의 라면이었어요. 하얀색의 라면은 시각적으로나 많이 대중들이 오래 사랑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거는 조미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꼬꼬면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바로 1000% 제가 확신하는 그 바로 그 라면입니다. 아마. 아. 이경규 선생님 라면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직접 원하는 라면이에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라면으로 먹어야 돼. 자 이제 1주년 특집 라면 전쟁의 마지막 1대1 데스매치 결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윤아 씨와 류수영 씨는 올라가 있고요.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주인공이 과연 누굴지. 1대1 데스매치의 승자는 누굽니까? 자 라면에는 이경규인데 요즘 기세가 무서운 이경규거든요. 자. 이경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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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경규. 명경규. 아. 이제 세 가지 메뉴가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왔고. 과연 어떤 메뉴가. 내일 바로 전국 해당 편의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메뉴가 밀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갈지. 오. 최종 우승 메뉴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잠깐 꺼주고 우리 뒤에서 좀 논의할게. 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어차피 어떤 라면도 돼지고기 신으면 안 먹어요. 산초도 똑같아서.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이경규 건 정말 맛있었어요. 아. 근데 피엉척도 맛있었어요. 수입한 라면 중에 굉장히 비슷한 라면이 있어요. 뭐 상품성 뭐 상업성 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아니 지금. 그. 정확히 이현복 단장님을 중심으로 뭔가 설전이 약간. 이렇게 오랫동안 K.A.R. 1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확실히 충돌하는 게 감지가 돼요. 이 맛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 수 있는 상품화될 수 있는 건 바로 저는.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우리 이러지 않나요? 결정! 오 마이 갓. 저 이거 다 싸울 뻔했어요. 아니 무슨 전시 상황이에요? 저희 지금 싸울 뻔했어요 서로 의견심돌해서. 진짜요?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저희가 팬스토랑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신상 출시! 팬스토랑 1주년 특집 라면 전쟁!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전!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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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토랑 불이 차례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좋아. 뭐야? 뭐야? 오윤아 화이팅! 유경규 화이팅! 오윤아가 이겨야 내가 이득이랑 우길 수 있다. 오윤아 화이팅! 원함수환이 화이팅! 원함수환이 화이팅! 원함수환! 원함수환! 유경규 화이팅! 원함수환 선생님! 원함수환! 화이팅! 원함수환 선생님! 원함수환 conos창 бой! 음원함수환中共! 원함수환 선생님! 열일 Swift단계연имоik기 quin santasaan. 원함수환 선생님 존다. 워이팅! 워어 Lean junior 생활! 자, 최종 우승 메뉴는 이경규의 목돼지 라면입니다. 야, 그 라면의 영광을 재현을 해냅니다.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지금 먹었던 맛보다 좀 더 맛있게 만들었어. 출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전기 해당 편견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집에서 직접 해서 드실 수도 있는 밀키트 형식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금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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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